수리탄이까지 안 날아올걸? 왼쪽으로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연막 있을 때 집으로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집과 담벼락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지금 뛰어야 돼! 지금 뛰어야 돼! 나이스! 안 맞기를 빌어야 돼 집 안에 있다! 집 안에 있다! 한 놈! 나이스! 천천히! 불쩍! 렛츠고! 렛츠고! 약간 드래곤볼 메타 하실래요? 저는 여기로 드래곤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겹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나는 저기에 가고 싶다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각자 가고 싶은데 가셔도 돼요 밀탄 팀 오 마이 갓 쫄부 자식들 니들이 로조가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있네 내 왼쪽 위에 있네 힘차게 땡기고 있네 아 힘... 아 개 많은데 이거 큰일 났다 차고 집안 명 로조 바로 폈네 네 명당 로조가 한 팀 아 근데 나 클레이 사격 당하겠는데 이게 잘... 소음기 바로 나와버렸죠? 소음기 바로 나와버렸죠? 소음기 바로 나와버렸죠? 난 얘네랑 싸운 전에 한이 있어도 작은 공장에 가겠어 도망쳐! 여긴 너무 위험해 노보이 근데 한 팀도 안 갔을까? 갔을 것 같은데 비행기로 트였어가지고 갔을걸요? ㅋㅋㅋㅋ 뚫어야죠 저 M16 기하권 들어왔습니다 이네 굉장히 먼에요 매우 먼에요 아니 저는 차 타고 건너오면 돼요 괜찮음 엇 어? 안 돼! 우린 어떻게 하라고? 아니 중고차 딜러 성공했는데 생선지에 도착하니까 마피아가 곤충 들고 있더라고 아 깜짝놀 아휴 멀어 멀다 너무 멀다 아니 멀다 되게 멀다 너보가 쉴? 너보? 바로 들어가지 마요 거기 한 팀 들어 거기 그쯤에서 내리고 뚜벅이로 소리 없이 변태처럼 딱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M16 소음기임 어? 여기 짤 파밍은 안 한 것 같아 오피절은 안 막는다고 했어 그거 아니에요? 파쿠로 나오면 막는 게 파쿠로 나오면 막는 게 나는 그걸로 들었는데 파쿠로 나와도 안 막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파쿠로 나와도 안 막아도 뭐 사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파쿠로 나오면 파쿠로 나오면 모르겠어 쇼점 있으면 안 돼 쇼점으로 못 가는 구간만 파쿠로를 쓰고 쇼점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은 쇼점으로 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나는 그럴 예정이야 안 막히면 파쿠로는 나와도 dump 확울 것 같아 Fire 아니야 파쿠로는 여기 제일 바로 옆에 있기는 함 탓이야 가까워요 엄청 네 먼저 먼저 가세요 그럼 유레카 도와주세요 뱅 이쪽에 있네 역시 남자의 운전 남자가 드리프트지 어 차소리 건너온다 건물서 UAG 제발 저 있다 아 좀 늦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알아서 UAG가 빠름 다시 하고 더 빠름 꺾는데 밀베이 안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까 저희 루트로 갈까요 오 아깝다 저거 한 파티 타고 있으면 잡기는 힘들긴 하다 아이씨 왜 음사를 안하지? 한명 밖에 없나? 하난데 한명 같은데 네 밀베 안에 쏜다 아 아 하 오 크으 나이스 근데 밀베 안에 쐈어 우릴 여기 대킬 으흥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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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베 쪽이 아니야 210쪽 여기 안 맞을 때 근데 밀베 안에 쏜 맞는데 여기 뭐야 이거 응 저 그로자 쓰는 애들 띄워 오고 있다 나이스 하나 남았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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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잡아요 오 근데 너무 빨따라 총맞아가지고 나한테 올 수 있겠나 와 대박 영화 났다 저걸 다잡아 유리카 몇번이나 슈퍼세이브를 저랑 할 때 왜이렇게 잘하시죠 매번 잘하시나요 흐흐흠 뭔가 있나봐 내복에 뭔가 있어 덱킥 두개나 있음 여기 구급상자도 많아요 어예 쌀소금기 있다 카구팔트식 저거 드링크가 없음 근데 어디서 저희 쌌어요 네 카구팔 아까 그 집 여기 여기 노란색 핑 답이 너무 맛있어서 맞음 저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죠? 혼자서 드시지 말고 계속 열심히 쏘는데 별로 관심 없어 어 밥이 너무 맛있다 엄막탄 불탄 뭐야 삼뚤까지 있는데 이걸 말을 안해줘요? 어? 뭐 그러자도 있네 아 그러자 아까 쐈었지 애들이 하지만 쓰지 않는다 총과 아파트 있나? 어 이번엔 좀 가까워졌네 열심히 쏠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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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2명 우리 아까 차있던데 2명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좋아 쟤들 말고 약간 능선 240 어 확인 확인 잠깐만 나 배율 꼬였어 잠깐만 저 약간 오른쪽 돌게요 240이 커고파 스쿠스 장전 스쿠스 유레카 너무 잘하잖아 하디 간다 아아 쟤어 아디디디디디 유레카 터져 퍼져 오 뭐야 재미였어 이ья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죄송합니다 저기 와 참 να 오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거 1통하면은 유레카님 치킨 한 마리 사야 된다 메르시캐리가tered are you 메르시캐리강 Haush 데알 로사가 그리고 다터져있어 이케같은 거 아 Nvidia 진짜로 아 나 왜 오탄 없지? 거기 총과 아파트 남는 거 있어요? 폴로나? 아파트요? 없음 유해하다는 게 약간 뭐라야되지? 아 먼저 나갈게요 네 먼저 가고 계세요 타세요 빨빨빨 아이 좋아 그러자다 거의 뷔페 부패에 갔다 부패 삼뚝 다 들고 있어요 애들 삼뚝 부패야 상태로 갔다면 우리 팟이 유해하다 뭐지? 어디서 빵빵거리는데? 우리팀 아 저기있다 오른쪽 왼쪽 왼쪽 뒤뒤뒤뒤뒤뒤 뒤뒤뒤뒤뒤 뒤뒤뒤 내릴게요 한대도 아 너무 많이 와 잠시만 한대도 우리 메르시 구해야되 메르시 구해야되 제발 빨리빨리빨리 아 샷건이야 거기 앞에 우리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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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명 더 있어 한명 더 하나 더 유레카님 쪽 유레카님 쪽으로 갔어요 왼쪽 왼쪽 봐야되 왼쪽 봐야되 어 그쪽이야 나이스 으아악 아깝다 눈뒤깃빠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victories 흐 으 으 흐 아으 화면이 어두워져 두 번째에요? 왜이렇게 비가 빨리네 왜이렇게 어거지로 이기지? 저 두 번째 두 번째 어 왜 이렇게 혀거지로 이기지? 유레카! 유레카! 서주같아 이 유레카! 제키 레얼류나? 나이스 레얼류나? 아우 죽을뻔했어 아이 내꺼는 철창에 다 걸려 남꺼 제꺼는 다 걸려 이번꺼는 약간 그거는 뷔페는 아니네요 아이 얘네 먹을꺼는 오 온다 온다 SSW SW 언더 밑에 SW 바로 밑에 3명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있음 저 안보임 240에 돌에 하나있고 왼쪽 나무에 둘 아 어디 말하는지 알겠다 한 200? 150에서 200? 어 키온다 키온다 하나 키는거 보인다 오우야 오우야 나이스 아 한명 더있다 기절이다 나이스 오우 돌로간다 한명 사계로 뛰었어 나이스 아니아니에요 나이스 아니에요 나도 같이 가줄게 내가 왼쪽 오케오케 아이커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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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그니까 엠포에 소음기를 끼고 느끼는데 스카도 연사 안되더라 그냥 소음기를 끼면은 연사가 너무 안맞아 연사가 너무 튀어요 느낌인지 뭔지를 모르겠네 아니 느낌 느낌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정말 안맞아요 완전 보정기 하곤 달라요 소음기 하고는 그 소음기 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확실히 보정기하고 소음기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들었죠? 난 모르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여기 자리 잡을까요? 도킹 도킹? 도킹? 잠깐만 여기 능성 위가 너무 세한데? 오 여기 수리탄 왜 던져요? 아니 쟤들이 던지 네 쟤들이 쟤들이 우리한테 던졌어 왜 던져 우리한테 도킹 도킹 또 왔지 왼쪽에 하나 보이네 어 언덕 너무 불안보여 뭐야 이거 차 뭔데? 엄폐물 아이 근데 너무 걸리적거려 세명있게 넘쳐봐 차가 터지면 연산약용으로 다 터진거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언덕 205 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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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겠다 이거 차도 있고 걸어서 내려오네 두명 배와 본건 차온다 어 왜 왜 왜 집에서 다 보인다 집에서 다 보인다 근데 우리 아 집에서 쏜다 집에서 쏜다 집에서 쏜다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호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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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백 아 왜 왜 연수사자 있어 역시 전투중에 먹는 드링크가 꿀맛이지 쟤네 양각이야 양각 쟤네 양각이야 다른쪽에서 양각 잡혔어 두명기절 한명 남았다 어 킬달 좋고 나 안보여 머리한대 나이스 한명도 있네 나이스 어 뭐야 살려오 어 차 쏜다 차 쏜다 유리카 유리카 뒤로 빠져야돼요 차 쏜다 15 30도 있어요 15 30 뛴다 나 뭐지? 나 카운탈에 아 둘이서 싸웠는데 둘 다 동시에 내 머리 유리카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유리카 가능하면 내려왔다 내려온다 도망쳐요 오 갈라이팬 어디 아 금방 우리 보던데 제일 처음 네 아직 있음 네 내려왔어요 하나 하나 전진했어 아이고 오메 잠깐만 이거 집만 아니면 아아아 잠깐만 이거 차 원패 도와줘야될거 같은데요 네 유리카 원패 어떻게 유리카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있어요 피가 너무 빨리 단다 살릴수 있어 아아 아아 당했다 제발 아 아 오른쪽에서 보이겠는데 아 저 죽음 아 저 죽음 이거 나무가 너무 작아 너무 얇아가지고 너무 얇아 아 안전이 아니야 오른쪽 채워있어요 카운탈 있어 정리하네 나이스 나이스 일단 핀 엎드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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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네 아 자기장 왔다 이거 다시하를 조금 앞으로 빼앗고 아 큰다 쟤를도 아직 안전해 아니라서 한 대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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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운탈? 아 괜찮아 삼툭이야 쟤들 두명 다 카운탈 가야돼 눈쟁이 어떻게 왔어 왔어 왼쪽 가를 후진으로 간격 나이스 카운탈 다운이에요 양각이다 양각이다 차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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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어 남을 바꿔야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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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양각이지 않았어? 네 양각이었어 저거 집에서 쏜거일거에요 네네네네 나이스 나이스 아까 15, 30에도 한 명 있었는데 개 거슬리는데 살아나온 애가 있었거든 아 근데 진짜 저 나무가 집까지서 잡아줬을거 같은데 아 근데 집이 너무 잘 쏘던데 집 쪽 맞나? 이거? 집이 있을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살아있으라는게 그러니까 높긴 한데 집 쪽에서 쏘는게 아니었던거 같아요 네 이쪽에서 쌌던거 같아요 네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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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송소리가 들렸어 네 근데 지금 갈라 아 조차 갈려면은 기어가는게 제일 답인거 같아요 저는 능선 밑에서 능선 밑에서 3대1인거 같은데 제가 보지 그냥 기어가는게 가장 모범 답은인데 이거는 아니다 3대1 아니다 2대1대1이다 설마 설마 설마사카 아사카 설마사카 나무만 먹는 오 연막 많아 오 5개 오 아 내 위치 안해 아 저기 집 오른쪽 일단 저기 제휴두면 두덤 1대2일수도 있어요 그냥 어그로 어그로일수도 있어 안전은 미리 잡으러 간다 돌까지 일단 붙은 다음에 오모 돌 3대1 맞는거 같애 3대1 맞네 3대1이네 신이시여여 아 망했다 수리탄 수리탄 이까지 안 날아올걸 아 자기선 온다 왼쪽으로 질러야될거 같은데 연막 있을때 네 집으로 질러야될 집과 담벼락에 붙어야될거 같아요 나이스 지금 뛰어야돼 지금 뛰어야돼 나이스 여기서 안맞기를 빌어야돼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다 한놈 exatamente 살았다 천천히 가방 여기 앞에 으아아아앍 으아악 으아아아앍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대암빙콘 유튜브 유튜버 이거 유튜버지 와아 귀엽다 비밀